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예회의 현장활동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와 화성그린환경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엄정용 위원장과 최총환 부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사업소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센터의 일반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 일자리센터를 둘러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취업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부 방역지침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감정노동자인 직업상담사들의 복지개선도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성그린환경센터를 방문한 경제환경위원들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로 환경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그때 KBPS writ.